도서관에 자리가 많이 없네요. 어? 저기 테이블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우리 저 테이블에서 공부해요. 어? 이 의자에 가방이 놓여 있는데요? 누가 이 테이블을 쓰는데 잠깐 어디 간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의자 옆에 커피가 쏟아져 있어요. 커피를 쏟아서 화장실에 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옆 테이블에서 공부해요. 좋아요. 수민 씨, 저는 요즘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. 저도 요즘 머리에 생각으로 차 있어요. 고민이 많죠. 수민 씨는 뭐가 되고 싶어요? 저는 아직 고민 중이어서 많은 길로 열려 있어요. 저도요.